이거 사는 기름이었네 저 기름통 하나 있어요 기름통 하나 드리고 올게요 드디어 한 번 무슨 게 아니라 자 자 한 번 세워둡게 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린 망했어 뭐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안돼 안돼 고라니 아 오케이 갑시다 남낭 고라니 고라니 백고라니 백고라니 뭐야 다잡아 한판이 보냈어요 나이스 고라니 고라니 성냥 성냥 정의 성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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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한 대 한 대씩 와아! 이거를 어, 개시끄러 어, 삼촌에 타러 간다 고라니다 처형! 한 명은, 한 명은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네 합체했어 아, 안돼 아 뭐야 귀찮아졌어 나 키모즈에서 손 뗀거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해 뭐야 안돼 망했다 허리가 잘 녹아시네요 와 역시 매너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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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허리 안 잡고 있어 허공을 잡고 있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매너손입니다 와 어깨 봐 어깨 넓은거 봐 요케 어깨 왜케 넓어 요케 비율이 왜이래요 어깨 개넓어 아 멈추는게 느려 예전에는 사이드브레이크 엄청 잘 먹었는데 오토바이 폐지 됐나봐요 어허허 저 앞바퀴 들고 탔다 얘들 내리면 칠게요 아아 망했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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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나이스 나이스 뒤집나 뒤집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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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 안돼 안되어 드린크eu 와우 오늘 몇개 뽑으시는거야 허허허허허헥 어떠 오케이 이거 뚜어버린 거 같... 왜 안 와? 어? 저기 보였다 금방 W하고 285 사이 서프라이즈 마더파 오! 뭐야 새끼! 오 뭐야 언제 왔어 여기까지 와 개 깜짝 놀랬어 나 진짜 아 진짜 개 깜짝 놀랬어 아니... 285 약간 멀리 보이길래 아 개보고... 불라고 했는데 갑자기 앞에 싸우면 우리 팀인 줄 알았어 나 엉덩이! 사야겠다 아 졸라도... 오! 뭐야 요키한테 끼워졌어 왜 이렇게... 하하하하 뭐야 하하하하 쟤들... 저기 잡았던 거 먹자 볼게요 차 온다 엉 온다 네 쌀 적들은 지금 겁에 질려 도망 중 적들은 지금 겁에 질려 도망 중 어? 섰다 섰다 바로 와 오! 둘 다 죽음 저기요 도대체 이제 도착했는데요 먹... 먹읍시다 신호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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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박는 거 좋아하시네 쓰읍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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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.. 고장몬... 고장몬... 으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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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나도 껴줘 나도 나도 간다... 같이 해 같이 해 으아아... 빵... 아... 신호등 만들어야 돼... 그... 언덕에서 한번 뒤집으면 되지 않을까요? 힘들어하고 그냥 갑시다 어 뒤집었다 어... 뒤집었다 어... 오케이 살렸다 근데 연결나는데 괜찮... 개핌 개핌 버리샘 아... 신호등 아... 신호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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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어... 아니에요 저는... 저는... 그 정도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... 어... 어... 대회를 한번... 어 잠깐만 여기 지금 안 오셨죠? 어이... 어... 저희 아직 안 갔어요 거기 한 대 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아 따고 어... 어... 항구에 간다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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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! 마! 야! 칼... 칼 주차 보이는데 와... 이거 어떻게 되네 이거 어떻게 되냐 기둥 뒤에 공간 없어온데 하차 할 수 없습니다 나 처음 본다 하차 안돼 차수리 차수리 하차가 안돼 대주택 NW 나간다 악! 어... 제가 바꼈어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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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글보글 보글보글 맛좋은 라면 왜 계속 쌓여 우리 시체 편한 곳에 보내줘야겠다 라면 된건가요? 네 뭐그래? 이거 묵념.. 묵념이 생각도 모르고 딴거야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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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